2019 쿠키와 함께하는 시리즈 페스티벌 홍대와 놀자 안녕하세요 박여용 기자가 진행하고 있는 직전 인터뷰입니다 공연 직전에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인터뷰인데 벌써 지금 몇 팀이냐 지금 한 13, 12팀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고 진짜 이제 갈수록 피곤이 쌓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스토리셀러 우리 스토리셀러 누님들인가요? 스토리셀러를 모셔보니까 스토리셀러를 모시니까 진짜로 제가 분위기도 갑자기 살고 기분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토리셀러분들 모셨으니까 첫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성 4인조 록밴드 스토리셀러에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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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공연 직전 인터뷰니까 공연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스토리셀러의 구력이라고 하면 긴장되거나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소감은 남다를 것 같다 소감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긴장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얼마 전에 신곡을 발표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인디오션이라는 싱글을 두 곡을 발표했어요 인디오션 그리고 댄스 트럭 이거를 오늘 제대로 들려드리는 첫 기회나 마찬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좀 저희가 이제 많이 심혈을 기울였죠 아 앨범 얘기는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꺼내시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앨범 얘기로 넘어갈게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오늘 스토리셀러가 지금 인터뷰 잘 안하는 팀인데 새 앨범 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서 인터뷰 굳이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앨범 공부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좋아해요 자리를 바꾸고 그래 그럼 저 인디오션 제가 그 앨범을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충격을 먹었던 건 뭐냐면 스토리셀러의 그 이전 앨범이 있었죠 원더랜드라는 앨범이 있었는데 그 앨범때 저랑 인터뷰 했었어요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스토리셀러가 좀 약간 부드럽고 소프트한 음악에 좀 도전을 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우리의 그 강렬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디오션을 듣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도내는 어쩔어 장사 없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아니 이런 모습은 인디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반적인 앨범이 사실 어떻게 보면 팝이고 완전 팝이고 트로피컬 사운드를 도입을 해서 거의 웬만해선 뭐 가요에서나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스토리셀러가 과연 어 뭐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거를? 공연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 앨범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와 뭐 왜 이렇게 이런 스타일을 선택하게 됐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마 앞으로도 꾸준히 이 하우스 장르를 좀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 첫 타자로 두 곡이 발표가 된 건데 어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장르로 물론 락 음악을 제일 좋아하지만 네 그렇죠 트로피컬 하우스 그리고 이제 또 들으시면 데스트러브도 좀 더 강렬한 하우스만 한데 어 저희는 그래요 이게 뭐 음악을 장르를 구분짓기 보다는 뭔가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다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뭐 굳이 우리가 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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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질문하시고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뭐 스토리셀러의 이전에 좀 강렬했던 좀 펑크적인 그 스타일은 그런 앨범은 또 한번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언젠가는 네 아마도 네 저희가 제일 사랑하는 장면이 또 하니까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앨범을 들어보시다 보면 약간 미세하게 계속 변화한 게 있어요 그게 저희가 이 시점에선 이런 음악들을 좋아하고 이 시점에서 이런 음악들을 좋아하고 하는 그 시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접목시켜서 저희가 밴드 음악을 했다면 지금은 일단 다 버려보자 다 버리자 내려놓자 다 버려보고 일단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자 라는 말 그대로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이번 앨범에 대해서 뭐 이게 좀 자랑을 좀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중 여러분들이 이 앨범을 들어야 하는 이유 네 네 이 앨범을 지금 들어야 하는 이유 네 제목이 인디 오션이고요 네 그렇죠 음악을 들으면 푸른 바다와 이 피서지가 생각나는 네 우리 또 아주 멋진 몸에 수영복 입으면 남자분들과 함께 아무튼 놀러가실 때 듣기 좋은 음악이에요 꼭 피서가실 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강빛나씨가 하신 말씀은 이게 이제 시즌에 맞춰서 여름 시즌에 맞춰서 나온 시즌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 여름에 이제 충분히 먹힐 만한 그런 노래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정리를 잘해주시네 예 갑작스럽게 무슨 피서 얘기가 갑자기 딱 나오고 그러니까 아 이게 아 이게 연식이 좀 있으시구나 아 왜요 이게 이게 연식이 있는 단어가 피서라는 것도 단어가 내가 얘기하지 않고 같은데 바캉스 바캉스는 더 연식이 있어 보여 바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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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사실은 UMF 가고 싶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요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와 가자 가자 아니 그러면 좀 이 새 앨범도 나왔겠다 좀 굵직굵직한 공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 같은 게 네 저희 대표님이 아니고 계십니다 하하하하 저희도 몰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빨리 이런 것도 빨리 넘어가야 돼요 사실 그 걸밴드 어떻게 보면 여성밴드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그 밴드에 어떻게 보면 조상이란 별명이 있어요 이게 그 화석 인디신 그 여성 걸밴드에 걸밴드 여성밴드에 조상이라는 말이 이제 붙을 정도 왜냐하면 여성으로 이루어진 밴드가 이렇게 오래가기가 힘들었었고 맞아요 없어요 없다고 보면 되지 않나요 지금 없어요 저희가 제일 오래 됐을 거예요 좀 이렇게 롱론 할 수 있고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좀 남자 밴드들보다도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롱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다들 남들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빨리 깨졌던 여자팀들 보다도 저희가 아마 더 음악을 하고 싶은 열정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음악이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이렇게 트러블이 없을 만큼 성격들이 다 좋아요 음 그럼 싸우거나 그러면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하하하하 토 달지 말고 네 싸우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팀이 팀워크 좋아요 각자의 성격을 다 알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싸우지 않아요 네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죠 팀 나갔다 왔다 갔다 네? 하하하하 네가 그렇게 반응은 어떻게 해 그래도 아니 근데 이게 또 있어요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는 건 그 팀이 좋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나가보니까 알겠죠 집 돌아오니까 집보다 좋은 데는 없죠 네 그렇죠 세상에 험하더라고요 나를 보고 이쪽 보고 얘기해 하하하하 이쪽 보고 얘기해 하하하하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지금 뭔가 이게 좀 뭐랄까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나요 네 하하하하 그리고 이게 제가 또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 앉아 계시니까 이게 제가 이게 좀 불편하긴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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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를 잘 못하잖아요 예예 근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럼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인데 그 강빛나 씨가 또 굉장히 학벌이 좋으시잖아요 제가요 하하하하 대학을 두 번을 갔다 오셨어요 하하하하 네 그쵸 대학교만 두 번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시고 네 그러니까 어디 어떻게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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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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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스토리셀러의 음악은 모모모모다 하하하하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토리셀러의 음악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너지다 아 왜요 이유는 그냥 저희 음악은 저희가 할 때도 저희한테 제일 큰 에너지를 주고 듣는 분들도 저희 공연 오신 분들도 또 에너지를 얻고 가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원천이거든요 음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음악은 굉장한 에너지죠 자 그러면 홍대한 놀자를 향해서 한번 덕담 한마디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즌2 가 또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예 예 잠깐만요 적담을 니가 좀 할래 한마디도 안했는데 으 아 제가 음악을 그만 두는 날까지 오래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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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멤버들도 많이 바뀌지 모르셔서, 멤버 한 분 한 분씩 인사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는 원형 멤버라서. 너무 오래됐다. 팀에서 공헌을 맡고 있는 누구입니까? 관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인사 해주셔도 돼요. 제일 오래된 멤버 두 명인데. 베이스 친 호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런치는 지혜고요. 저희 스토리셀러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노래하는 빛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신곡이 나왔어요. 인디오션 그리고 댄스 투 러브. 스토리셀러의 음악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기타를 치고 있는 블루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같이 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같이 즐겁게 즐기고 좋은 추억 남기시고 저희도 나중에 더 기억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떨리네요. 아무튼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블루지씨가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하세요. 아, 지금 긴장해서 잠겼어요. 약간 재즈 스타일인데요. I love me. 되게 매력이 많으신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좀 어떠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걸밴드 하면서 좀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셨어요? 언니들이 너무 무섭긴 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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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진 않고요. 아니, 근데 되게 좋은 언니들이고 진짜 형 같은 언니들이라서 아주 든든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 인터뷰 보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토리셀러의 매력을 확인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출연 중인 방송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스토리셀러 소개를 할 겁니다.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오늘은 공연 직전 인터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9 홍대야 놀자 파이팅! 네, 네, 네. 2019 하면 홍대야 놀자 파이팅을 동시에 2019 홍대야 놀자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토리셀러 오우! 비따세 commit. 뭐야 왜 무슨십니까 고맙습니다. 24 다같이